우리 꼬미님은 그거를 두 번, 세 번 한다고 싫어하실 분이 아니여 그러시지? 그리고 장단 칠 수 있으면 치시면 돼 우리 꼬미님이 고수가 되어줘야 돼 고수가 왜 되셔야 되냐면 연말에 좀 나눠서 치고 그래야 돼 우리 꼬미님은 문자만 칠 면이 올라와 있는 부분 다가 나눠서 다 쳐야 돼 고수가 될 생각을 해야 돼 북을 잡고 치시면 중머리를 사항 내 시작 사항 내 사항 내 수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다시 사항 내 시작 사항 내 소 수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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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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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양 삼촌 삼촌 만홀 공위 공위 추상 추상 전하 추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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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성전하 붙여서 시작 공기 주성전하 수만 수만 세요 세요 그것을 한장단식으로 묶어볼게요. 이제 토막을 안칠거야 상대 소 수 구구 시작 상대 소 수 구구 구구 구공 토 케 요 공동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만홀 시원 만홀 만홀 시원 만홀 시원 만홀 만홀 시원 만홀 만홀 시원 만홀 만홀 시원 만홀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 점고를 아 제비 점고를 하시기 전에 흥탈형을 이제 매주 흥탈형을 또 조금씩 배워 보셔야 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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